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정말 먼 것처럼 느껴졌었던 수능 D-100일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됐네요. 자 길고 지루했었던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밀려오면서 자 지금 이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운 그러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름방학도 곧 끝나고 여러분들 개학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도 됐을 것이고 자 이제 그러면 이 D-100일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여러분들한테 하지마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할 건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 첫 번째 집착하지 마세요. 뭐에 대한 집착일까요? EBS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 여러분들 변화되고 있는 수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자 EBS 이제 직접 연계되는 지문들 뻔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지문을 단순 암기해서 뭐 첫 머리만 보고서 무슨 내용인지 안다. 이게 과연 쉬운 문항에는 도움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킬러 문항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만 이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도 EBS 연계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도움이 어느 정도라도 되라고 그렇게 지문에 대한 내용 암기하는 이런 무식한 공부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EBS에 대한 내용 암기에 대한 집착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나오기 힘들어져요. 다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수능 특강 영어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이 있어서 꼭 필요한 지문들을 실제 현재 수능에 출제 경향에 맞춰 잘 변형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자 내용을 암기하는 그런 무식한 방법 이거는 철저하게 지향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고3 현역들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고사를 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레이스도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EBS 내용 암기 그렇게 내신 공부하듯이 하는 집착 버릴 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2020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필승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간과 자 간과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뭘 간과하느냐? 자 이건 1번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EBS 연계 지문에 대한 내용 암기 학습 중심으로 터무니없는 공부를 하다가 진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합니다. 자 뭘 간과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실제 수능에 있어서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31번 빈칸 추론부터 해서 42번 장문 독해까지 하나의 유형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사실 3점 문항도 거의 다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틀리는 문항을 적게 방어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제 점수와 목표 등급이 분명히 좌우됩니다. 그렇죠? 물론 29번의 빈칸 추론, 30번의 어휘,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다크허스로 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는 21번의 함의 추론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만 결국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르는 문항들은 전부 다 31번과 42번 구간 사이에 모여있죠. 특히 여기에서는 EBS 연계 교재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최근 수능에 있어서 절대평가 이후에 수능에 있어서만도 이게 직접 연결해서 지문을 똑같이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뭘 간과했을까요? 자 영어 독해, 수능 영어 독해에 대한 본질적 개념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의 원리 이거를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1번과 42번 사이에 연계도 당연히 포함되고 비연계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 다시 다시는 시기가 돼야 됩니다. 9월 평가원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자 그 다음에 버려야 될 세 번째 것은 무리함을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제 내신에 대한 레이스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난 이제 수능 체제로 들어갈 거야 해서 자 7월 중순 이후로 발빠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과외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해놓고 쭉 달려봤을 텐데 어때요? 생각보다 여름방학이라는 거 길지 않고 학습에 대한 효율성 밀도 이게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일단 내신 레이스가 끝났다는 해방감과 그리고 장마, 무더위 이런 것들이 겹쳐서 학습에 대한 능률도 떨어지고 의욕도 점점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무리를 해서도 안 되고 정신적인 너무 무리를 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학습과 휴식에 대한 그러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어느 한쪽에 편중되고 한쪽에 치우친 이러한 무리한 학습 지양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작년에 국어가 너무너무나 어려웠다고 해서 뭐 학습하는 또 과외적으로 뭔가 학원이나 인강수강이나 또 과외하는 것을 그냥 국어에다가만 몰빵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어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학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절대평가를 할지라도 영어 해야죠.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은 역시 1학기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내신 준비하느라 수능 영어에 대한 학습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 모드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내신 영어 대비와 수능 영어 대비는 본질적으로 결을 달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 밸런스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지치기 쉬운 여름에 육체적 밸런스, 정신적 밸런스뿐만 아니라 영역별로 학습에 대한 밸런스를 잘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몰빵하는 이러한 무리함 버려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착과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것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무리함을 하지 않을 때 이 남은 100일 동안은 정말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100일간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는 점수 그리고 영역별 등급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반드시 주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부디 여러분들 남은 100일 동안 모든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어떠한 열심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 달려주고 그리고 원하는 성과를 아니 그 기대 이상의 성과를 반드시 거두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100일을 앞둔 여러분들의 응원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